석주명 선싱! 아, 혼자 와 우리나라에서 여왕 훌륭한 나비 전람에도 다 봐 점져 무사시장서 인역을 나비 박서행 호염신지 알아 지킨게 안적도 나가보지 못한 조선 상광 들어가 하고 또시 그 뒤 가슴만 배려지는 나비덜토 뭔 배려지 못하여신디 너미 우추진 마라게 기라? 아, 촘! 그 말 들었어? 우리가 일혼은 경성제국대학교 의학부서 맹년에 생량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을 맹근댄 호염신게 무시가? 제주도에? 경혼디, 그 뒤서 책임 맡을 사람이 필요한 디 각해노는 사람이 호나두선 에모검진 호염계 개민, 나가 가사켜! 무신거? 숲질이 잘도 멋지우다 이제 다 와저씨인가? 생각보단 널른게 석주명 선싱이장? 예, 맞수다 반갑수다, 난 약추원서 1호는 김나무니우다 먼질 오젠 혼한 폭삭 소가수다 반갑수다, 경혼디 약추원이엔 호요수가? 아, 이디 사람들이 우리 연구소 시험장을 약추원이엔 불륜한 우리도 경불럼수다 하하하, 잘도 조민한 일름인게 맞쌤 약추원 연구도 기대됨수다 아이고, 땅을 헛살 파신 뒤도 털만 털만 나왕쩌 석선생님, 도리형 무신말 호염수가? 아, 나무씨, 헌저아, 땅 속없어 돌이 넘 하영 나와분한 돌신디 하소영 호는 중이죠 고마워 이디 제주도는 화산섬인한 돌이 막합니다 평온한 농서호기가 숲들 안호여 맛슴 개민 이디는 보통 어떤 농서를 합니까? 조용, 질오리를 하영 호국, 산뒤, 모멀, 맨내, 지실, 감저돌토 하영 호주 맛슴 아, 농작물이 여러가지 읏서분한 봄이 와도 들어가 이추록 황호여 배엄구나 음... 나가 일봉석 공비올 때 유치엔 헝걸 반하신 뒤 봄 대민 드르파티 노렁헌 꽃이 활짝 피연 정말 고아나서 유채라, 난 최암 들어보는 건 게 맞슴? 곱다 건 고장만 아니란 섭은 노멀로 무척 머금도 허고 줄거린 야그로도 쓰죠 경호곡 신 또로바당 지름도 짜진한 막슬메이신 식물이라 나가 곧 경성대역에 보낼 핀질 쓸커메 인혁이 일본덜의 직적강 씰 구호여오민 어떤옥아? 조수다! 개민! 나가 이제 곧 일본에 갔당옥쿠다! 유챈 제주 사름덜신 뒤 그게 도움될거라 다나카상! 전이 나가 부타콘 유채신 준비되어 마슴! 흐흐... 그게 마리우다 교수님! 우리가 그 일 따문 직원더리용 회일호여신 뒤 우리나라 중원 재산 유채실 노미나라 조선땅더래 주는 건 헛살골라노지 안허넨호는 말이 핫수다 개메! 물론 경혼 것도 이엔헙니다만 경호지 말넨호는 뱉도 으지않올까? 거, 거사! 경혼긴 허다만 하... 어떤 일이 잘 안되진 허염신가... 어? 저건 나비표본 닮은디? 아, 헛, 헛설마! 그 나비표본 절대 먼지금은 안됩니다! 곧 우리 대호교 박물관에 전시될 보물더리우다! 아, 교수님! 석주명선식 나비표본을 빼려들 중은 생각 못하였으다! 혹시 세계 최고 나비 박사 석주명선식 잘 알아봤음? 허허, 다나카상! 이 사름은 석주명선식님광 연구소서 거찌일호는 사름이오다! 아, 서원이! 석주명선식을 헌범만이라도 만나보는건디! 잘도 불름수다! 다나카상! 소실은 나신디 유채실 구호여도렌 부터콘 사름이 바로 석주명선식이오다! 야, 흑, 그게 존맛이오 과?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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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하하하, 이 녀석은 꼬마 팔랑나비 아니라 육지껍광은 터낭에 허려오지 아논디, 못산 뒤 도도한 기품이신게! 하하하, 곧답컷나비야! 오늘부터는 너흴일늄은 제주 꼬마 팔랑 나비나 잊어보지 말라이 가지 말라 가지 말라게 육지서 온 선식님 이웃과 아 예 반갑시다 석주명 이웃다 약초원소 이런데 허멍이야 석선식인게 잘도 멋진 풍경이었어 꼬마 팔랑 나비는 털렸지만 떳이 빠질테쥬 떤 나비들도 초잡아 살켜 저 녀석은 산골뚱나비 아니가 나비야 그디 그만 살아 아이고 더 늦어지기 전에 너러 가사켜 호돌똑이 저뒤 춘향 나완쩌 벌도 벌고 나가 먼저 가보카 둥구대 당실 둥구대 당실 둥구대 당실 둥구대 당실 이건 무슨 논랜고? 둥구대 당실 둥구대 당실 둥구대 당실? 이건 무슨 말인고? 경호곡 이 오돌독이 허는 말은 무신거라 둥구대 당실 사람들 질에 모다정 조민하게 사는 건 용도 짓뿐 일이구나 나가 저 말을 알아만진댄 호민 맞아 나가 제주도에 와저씨난 곤충도 채집 호곡 제주말도 하영 모다 바삭혀 경호연 난 제주말을 못읍기로 오음 먹어서 제주말 못읍는 건 어떤 홀여산 이유가? 이걸 쓸 거죠 이 책은 조선어사전 가능해가 배의 방법을 다호연 몇 년 전이 맹근 조선어사전이라 이 사전은 조선서 체함으로 한글 맞추법 통일안에 맞춘 맹근 단어들이 올라있죠 난 이 사전의 표준어를 기준으로 제주말도를 못 올 생각이죠 자 나가 먼천 표준말로 만홍을 말어커라 이건 제주말로 무시거랭호연 콥대산이 만홍 무신가? 무신거라? 야 느꼬사 모생고란 만홍은 콥대산이가 맞아 나 원 성님 우리 몰선 마늘은 만홍이유다 야 이래봐봐 도투지 말고 무신게 터난지 잘 골아줘봐 예 선생님 우리 제주도냥 한라산을 가운딘왕 산남광 산북마리 헛설 터납니다 난 석유흡 출신이고 음 주역인 제주흡 출신이쥬 왔음 음 개민 한라산이 두 지역을 걸어막아보는 왕래가 읏서지멍 진해 지역만 썩 개성이 제주말에 들었진 봄이 되컨게 개민 마늘장아치는 모신호요? 대산이 진치! 만홍지! 하하 인형내 말하는 거 들어보는 제주도는 잘도 널른 섬인게 자 이번에는 문어 무게! 무게! 아이고 석선식님은 오늘도 야근호염씨인가? 매날 저추룩 점도 안자멍 영구만 호당 쓰러지 카브댄 저드라 점쩌 이걸로 4천개 단어를 못아준 건가? 어느샌가 우리 조선은 일본한테서 해방이 될 거죠 그때가 되면 나가 못 온 이 단어더를 억자덜신디종 헛설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겨 석주명 선싱은 제주학 연구호재는 1년 더 제주에 살단 해방되기 직전 1945년 5월에 제주를 떠났수다 경호곡 1947년 12월 30일 제주도 총서 1집인 제주도 방원집을 출간호였수다 이 방원집엔 선싱이 수집헌 7천개 넘는 제주도 방원광 표준얼 구별호였수다 생물학자라 삼한 정확하게 체로콜수이신 동식물의 관원 말을 하영 못아놨다는게 특징이유다 이 책은 우리나라 사름이 체합맹근 방원자료집이 난 그 뜻이 크우다 석주명 선싱은 산굴뚱나비 제주왕나비 제주꼬마팔랑나비 제주도왕자팔랑나비 곧은 56종의 나빌 제주서 채집호였고 해발고도의 또랑 수집헌 나이더럴 또로 분류호였수다 수집헌 나이더럴 쪼로 분류호였수다 아이더럴 수집헌 나이더럴 수집헌 나이더럴 쪼로 분류호였수다 수집헌 나이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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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